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뽑기가 있네? 30회 뽑기 좋은 거 나오는데 니네가 좀 봐줘 뽑기 각이다 뽑기 개쎄 보임 이마에 불이 들어오네 당기세요 당겨요 당겼어요 나온다 뭐야 할아버지는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알려줘 이거 뭐야 뭐야? 반? 인정합니다 뭐야 할아버지 아냐? 뭐야 이거 SSR이 좋은 거라고? SSR이 좋은 거라고? 무지개 좋아? SSR이 좋습니다 오케이 보통 오케이 자 2회차 아 이거는 완전 이거는 누가 봐 이거는 이거는 거의 헤르멘폼 이런 느낌이잖아 그치? 헤르렉이 기분이잖아 아 이거 까만 거 안 좋은 거잖아 이것도 이것도 헤르렉이 느낌이잖아 이거는 이제 모건 느낌 그치? 오 금카다 금카 아 못생겼어 SR 성기사장 드레피스 별로지? 그치? 이제 요게 이제 SR의 한 요정도면은 이제 한 와포루 정도의 느낌인거지 그치? 아니야? 무지개가 전설이래 무지개가 나와야 된대 아 이거 계속 나오네 이거 계속 나오네 이거 저거 느낌이네 그거 뭐냐 우리 볼 때 그거 뭐야 오 조니아 요삭 오 조니아 요삭 느낌 오 다시 금카 오 예쁘니 나왔어 성기사 길라 어 길라 이쁘네 길라 이쁘네 아 계속 나오네 조니아 요삭 느낌이라는 거야 어? 무지개 나왔어? 아니야 나 무지개 안 나왔는데? 아 이거 조니아 요삭 느낌이야 모건 느낌이야 모건 느낌 계속 나오는 거야 오 다시 금카 오 이거 누구야 단장 슬레이더 오 이거는 킬러 느낌이네 킬러 느낌 그치? 킬러 느낌 와 이거 진짜 핵 쓰레기다 이거 이거 저거네 뿌찌 느낌이야 뿌찌 느낌 그치? 이거 원바로의 뿌찌 느낌이네 오 야 무지개다 무지개 오 오 어 안경 쓴 사람 빨간머리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좋은거야? 처음 뽑기다 처음 뽑기 때 SS야라는 확정이라고 고서 쓰레기입니다 고서 쓰레기입니다 아 씨 뭐야 씨 아 물고서 씨 카야 느낌이네 이거 아 배렸네 뽑기를 한번 더 해보자 뽑기 몇개 있니? 64개 있네 콜라보 콜라보 뽑기 오 마이 예쁘죠? 응 이건 뽑기나 해야지 뭐 재미도 없는데 나는 안 맞는데 뽑기로 이제 느낌이라도 좀 보자 얘가 끝판 보스야? 왜 자꾸 얘가 나오는거야? 어 아 이거 쓰레기들만 나왔네 SR 요거 좋니? 요거 어때? 좋은거니 이거? 티켓으로 뽑으라고? 아 티켓으로 아 티켓으로 다이아로 뽑지 말고 티켓으로 뽑으라고? 어? 이거 이거는 좋아? 모험가 레인저 그리아모어 SR 이 친구는 좋은거야?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래요 SR 할아버지 야 이거 할아버지 힘없어서 싸울 수는 있겠냐? 아니구나 마법사인가? 자 오케이 저 할아버지 좋다고? 아 역시 쓰레기나왔네 이거 여기서 킹오브애들도 뜰 수 있다는거야? 아따 나만 다 쓴거 같은데 어 또 있네 아 킹오브애들 나왔으면 좋겠다 아 아까 그 아저씨 아니야 아 티켓 없어 다이 한번 더 쓸까? 다이아 다이아 한 번 더 쓸까? 다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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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뽑 요고 요고? 이게 10뽑 아냐? 요고? 뭐 어떻게 하라고 뭐 어떻게 하라고 요고 요고 요고? 어 요고 있네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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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보자 오 SSR 이거는 뭐야? SSR 나왔어 이거는 뭐야? 이거 뭐니? 요고 뭐야 좋은거야? 요고 잿빛용만 마신 핸드릭슨 오 얘 좋은거야? 얘 좀 괜찮다고 오오 오 쓸만하다 오오 드디어 뭔가 좀 좋은게 하나 나왔군 작은 날개킹 짝짱 짝짱 지요? 자 그리고 넘어가 요건 없고 얘도 없고 얘도 없고 얘도 없고 다이아로 쓰지 말라는거지? 다이아로 쓰지 말라는거지? 요거 하지 말라는거잖아 요거 해? 요것도 다 썼고 SSR 확정 뽑기 난 티켓이 없는데? 퀘스트 돈 받은거야? 요건 Private 여기도 하고 돈 받은거야? 요건 Private 다이아 다 쓰라고? 다이아 다 써서 뽑기? 다이아 다 써서 뽑기? 어때 이거 다이아 다 써서 뽑기를 하는게 나? 뭐가 뭘 하는게 나? 그럼 어떤걸 뽑는게 나니? 요거 요거 빨간거? 근데 뭐 뽑기를 해도 뭘 하는게 나은지 알려줘 이건지 이건지 요건지 이거? 나도 다쓰는게 나을거 같애 초록색? 빨? 요거 요거 요거? 이거 하라는거지? 이거 요거 요거 요거? 요구라는거지?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얘들아 이거 뭐 보다가 지루하면 너네 그냥 이거 보지만 이거 공부나 해 형도 이거 사실 지금 딱히 재미없는데 일단 해보는 거거든 형 스타일 게임은 아니야 지루하면 공부해 공부 그 시간에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좋아 알겠지 자 골드 아 얘 또 나왔네 알 알 알 언데드 죄수 맞냐 좋냐 두레피스 얘 제리코 또 나왔네 골드 많이 나오네 할아버지 골드 제리코 의상이 다르네 음 한 번 더 해 스킵 박수 감사합니다.